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했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연은 앞으로 오늘을 제외하고 8번의 강연이 남아있는데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정확하게 제가 7시 30분에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7시 30분에 바로 이곳 MBC 충북 공개홀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주인공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섭의 광장 이 이름이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이기도 하죠. 정말 이 통섭의 광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맞닿은 분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윈의 식탁 서재 정원으로 이어지는 다윈 3부작을 썼으며 다윈 사상의 출발점인 종의 기원을 번역하고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책이죠. 공감의 반경의 저자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대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철학자 겸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님을 소개하셨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주 시민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장대익입니다. 12년 정도 서울대 자유종합부 교수를 하다가 2년 전쯤에 가천대 창업대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학부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려고 가천대 지금 창업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과학공학도였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했고요. 마징가제트를 만들기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약간 좌절 상태에 있을 때 과학철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읽고 와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철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대학원에서 과학철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또 실전적인 물음에 빠져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이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고객의 질문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학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을 어떤 분야가 그런 답을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그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화생물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화생물학 또 진화심리학 또 영장유학 침팬지 연구죠. 여러분 혹성탈출을 보셨죠. 침팬지 연구 그런 다음에 인재과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학자 중에서 저만큼 이렇게 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는 제가 좀 자모심이 있습니다. 전과자입니다. 과를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한국에도 지식의 어떤 통섭이 중요하다. 제가 최재천 교수님하고 같이 통섭이라는 책을 또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의 번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 옆에 최재천 교수님 옆에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통섭이라는 책도 제가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인문과 과학이 정말 통합되고 함께 논의되고 융합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그냥 디펄트예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다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다 맞물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특히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음 자체는 과학과 철학 모든 분야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분야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통섭이라고 하는 이 강연, 이 강연의 취지에 조금 저도 부합하고자 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관계는 다 인문적인 주제죠.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다 인간 냄새가 나요. 이건 과학이 개입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관계에 대해서 과학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하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제 인스타예요. 인스타 QR코드니까 찍으셔도 잡혀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가입해 주시면.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가 두 번 QR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진화에 대한 책을 썼고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사회성의 삼부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울트라 소셜이라는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명을 만든 유일한 존재가 됐을까. 그것은 우리의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큰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엄청난 문명을 만들게 됐다. 이게 울트라 소셜이라는 소설책 아니고요. 울트라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성에 대한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사회성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울트라 소셜이 실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러셔서 제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책을 좀 풀어섰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그래서 사회성의 고민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낸 책 중에서 표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제가 재작년에 낸 책인데요. 공감의 반경. 제가 이 두 책을 앞에 두 책을 강의를 막 하다가 보니까 꼭 반론 같은 게 나와요. 교수님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우리 지금 너무 전쟁도 많고 서로 갈등도 심하지 않습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비판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탐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감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천착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책의 얘기를 조금 섞어가지고 관계과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타인과 어울리는 게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특히 내양적인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조금 외향적이 되고 싶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 속에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사회성이 꼭 좋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관계가 무엇인가 관계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영장류에서의 관계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인가 뭔가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혼자 고기 구워 먹고 있잖아요. 혼밥, 혼술을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외로워서 이럴까요? 아니면 지쳐서 이럴까요? 자, 외로워서 저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외로워서 저런 것 같다. 혼자 저렇게 청북맞게 고개를 굽고 있구나. 외로워서. 자, 지쳐서 이런 것 같다. 와, 여러분 참 많이 지쳐 계시는군요. 공감을 엄청 하시네요. 와, 자, 첫 번째 고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것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독과 저는 외로움을 오늘 명확하게 구분해 보려고 해요. 고독과 외로움.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분될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영장류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영장류를 쭉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냐면 영장류는 사회생활을 한다. 조직생활을 한다. 조직을 갖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파충류, 악어 이런 애들이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유류, 영장류, 그 속에서 속한 영장류는 조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영장류는 더 크죠. 그렇죠? 쥐보단 더 커요. 원숭이들이. 그런데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복잡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생활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 혹성탈취로 나오는 주인공들을 쫙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인간은 여기 있고요. 보노보, 침팬지, 고릴라, 오랑오타 이런 데 있죠. 그렇죠? 여러분, 침팬지하고 인간은 600만 년 전쯤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것쯤은 아시죠? 조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침팬지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종입니다. 거슬러 내려가면 600만 년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진화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진화는 사실이니까. 진화를 받아들이신 분 중에 반쯤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럼 침팬지는 우리 조상이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설이나 추석에 동물원에 가셔야죠. 왜 여러분 고향에 가십니까? 아니에요. 침팬지하고 보노보, 고릴라, 오랑오타 이런 애들은 거슬러 거슬러 내려가면 결국 한 6천만 년 전쯤에 최초의 영장류의 조상과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진화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개념이에요. Tree of Life.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원숭이가 언제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은 언제쯤 인간이 될까요? 물어보면 애들이 막 10만 년이요, 100만 년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걔네들은 아마 걔들 나름내의 진화를 거치겠죠. 멸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인간과 침팬지는 역사적인 존재예요. 이때 갈라져 나온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나왔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애들 가족, 제가 침팬지 연구를 좀 했는데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촌들 데리고 와봤어요. 우리 사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침팬지, 그 다음에 보노보. 보노보는 가운데 있는데 보노보는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입니다. 마치 인간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타린 같아요, 관계가. 다른 종이에요. 침팬지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해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종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애완으로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보노보는 뭐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되게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갑자기 만나서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스킨십을 해요. 허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난잡할 정도로 약간 성생활이 있어요. 섹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노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식구금 동물이에요. 저녁때 밥 먹으면서 동물의 안고 이런 거 보잖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보면 너무 난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촌들이 하나는 되게 폭력적이고 하나는 되게 선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 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침팬지 보노보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관계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만 연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른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우는 있으시죠? 여자친구가 있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데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나 그 자매들이나 형제를 보게 돼요. 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약간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여자친구의 되게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걸음걸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어떤 대답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다 그래. 그죠?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한편으로. 하지만 어떻습니까? 깊이 이해가 깊어지죠. 아, 저 독특함은 내가 생각할 때 독특함이었는데 그것은 저 가족의 특성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죠. 왜 제가 오늘 심팬지나 보노보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재미있으라고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만 연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침팬지를 아까 데리고 왔는데 얘가 침팬지예요. 얘가 인간이고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를 얘기하려면 물론 생금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두개골에서 차이가 나죠. 역량의 차이가 납니다. 침팬지의 뇌는 500cc도 안 돼요. 그거에 비해서 인간의 뇌는 1300cc입니다. 여기 내한다리탈이 있는 저 가운데 밑에 있는데 이 친구는 1500cc예요. 뇌가 우리보다 더 컸어요. 하지만 멸절했죠. 뇌가 용량이 큰 거 좋은데 그게 뭐 큰 크다고 해서 살아남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 1300cc 정도 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600만 년 전에 같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침팬지와 인간이 600만 년 사이에 뇌 용량이 얼만큼 차이 났습니까?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왜 침팬지는 600만 년 전에 우리랑 같이 시작했는데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는 3.5배 정도 되는 뇌 용량을 갖게 됐을까 그런데다가 뇌 용량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 두 개골의 뚜껑을 열면 상상을 해보세요. 쭈글쭈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신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피질이 뇌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신피질 B라고 할 수 있어요. 용량을 신피질 B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충 우리가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원숭이들 예를 들면 침팬지 오랑어땅 보노보 그래서 인간도 보니까 한 사정도 돼요. 그런데 그 신피질 B하고 어떤 게 상호 어떤 관계가 있냐면 종마다 자기 집단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 300분 들어와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 이거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이 집단은 대략 두 무리가 여기 앉아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침팬지는 50개 채가 한 무리입니다. 침팬지가 100마리 앉아있으면 두 무리가 여기 와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략 우리가 측정해보면 알아요. 그 집단 사이즈와 뇌 용량이 뇌 용량이 아니라 신피질 B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장류학자하고 진학자가 밝혀낸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인간은 한 4정도 되거든요. 신피질 B가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맞다 그러면 이게 침팬지고요. 이 그래프가 맞다 그러면 대략 인간의 집단 사이즈는 100에서 200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오스타라피타쿠스라든가 하빌리스 얘네들을 배웠던 그 두개골도 측정을 해보고 또 그 한 지역에서 얼만큼 나오는가도 측정을 해보고 등등등 간접적인 직접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인간도 한 150정도 되는 개체가 한 물이에요. 집단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 교구에 최근에 보면 로마 교구에 한 마을에 얼마나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원시부족들 있잖아요. 원시부족의 한 마을에 몇 명이 사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간접적으로 측정해보면 300, 400 이렇지 않다는 거죠. 대략 200 밑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왼쪽에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세 명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적어도 저 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합니다. 자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를 보세요. 여러분 침팬지를 동물원에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거나 자거나 털고르기를 해주거나 털고르기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털고르기라고 하는 것은 스킨십 같은 건데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를 비슷하면 얘가 10분 해주면 얘도 10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납니다. 일종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침팬지는 50 정도 되는 개체 50개의 개체가 한 물이라고 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털고르기를 해주는지를 알 수 있죠. 측정해보면 자 그 기준으로 따라서 우리가 인간도 한 3배 정도 되는 집단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간이 침팬지처럼 털고르기로 우리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몇 시간을 털고르기를 해줘야 될까 가 계산될 수 있죠. 답이 나왔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계속 털고르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같은 물이라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옆 사람을 털고르기 해주셔야 돼요. 자 진화는 이런 솔루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화는 그런 방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우리는 집단을 유지하고 있잖아 3배 정도 되는 그럼 그 3배 정도 되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지 그럼 털고르기랑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뭐겠어요 뒷담화예요. 말로 하는 털고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뭡니까 뒤에서 나를 욕하는 거죠 정말 기분 좋은 게 뭐예요 나도 모르지만 뒤에서 나를 칭찬해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말로 하는 털고르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 하는 털고르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연구를 한 로빈 던바라는 옥스포드 심리학자는 실제로 기차를 타가지고 기차 앞에서 사람들이 앞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엿들었어요. 그런 연구도 합니다. 좀 약간 애잔한 연구죠. 했더니 아 우리 지구는 말이지 지금 기온이 계속 0.5도씩 올라가고 있고 뭐 F는 MA고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장이 말이야 우리 사장 난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사람들의 이 말의 대화의 주제의 80% 이상이 다 뒷담화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막 거룩한 척 하시면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 뒷담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털고르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로빈 던바가 조직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던바의 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섯 명이 있죠. 이거는 완전 절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단의 어떤 반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완전 절친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비밀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비밀을 그 친구는 무덤까지 가져가요. 자 그런 친구가 다섯 명 이상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어 우리 지금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는 뭘까요? 너희는 아직 비밀이 많이 없어. 자 어르신 어르신 중에서 나는 다섯 명 정도 된다. 적어도 내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같이 가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없어. 세 명 세 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보니까 한 세 네 명 정도예요. 와이프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만 자 완전 절친 요즘 그 다섯 명이 점점 다섯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배수의 법칙인데요. 3호 15 열다섯 명은 베프예요. 절친 그 다음에 좋은 친구 굿 프렌드 그 다음에 35명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프렌드 그럼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뭐예요 예를 들어 한 뭐 20년 만에 처음 만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놀았지만 친구는 아니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노력해 주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친구 친구가 150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 알 것도 같은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관계의 반경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친구가 여러분도 150명 200명 맥스가 200명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많은 사람들이 어 저 페이스북 친구가 2천 명인데 무슨 소리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친구일까요? 친구의 정의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결혼식으로 해요. 이제 곧 그러면 청첩장을 쓰겠죠?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국내에 있으면 무조건 올 친구야. 그거의 최대수예요. 그게 친구예요. 만약에 돌아가신 장례식을 생각하시는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60, 70? 아 내가 죽을 때 말이지 이 친구가 살아있으면 나는 내 장례식이 당연히 오지. 그거의 최대수가 150명이에요.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댓글을 달고 내 노력을 들여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은 사람들의 출구를 해보면 300명? 어림도 없어요.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착각을 합니다. 너무나 관계 채널들이 많아요. 다 연결된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별개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만약에 그거를 맨날 그것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3천명 500명 유지할 수 있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만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연구에 따르면 150개예요. 총알이 15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150개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300개 500개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 뇌는 터지는 겁니다. 우리 뇌가 왜 이렇게 용량이 침팬지보다 3.5가 됐는가 3배 정도 됐는가 이 연구의 핵심은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건 사실인데 침팬지보다 그래서 친구의 반경이 넓어진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300명 500명 1000명을 친구로 두고 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일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좋아요를 누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건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 뇌가 커진 이유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커진 건데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레슨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굉장히 뇌가 문명이 발달하고 소셜미디어도 발달해서 많은 체사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우리의 뇌는 수렵체직에 잘 적용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한 250만 년으로 본다면 호모 속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문명이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를 계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어요. 달력으로 그랬더니 가축을 만들기 시작한 게 12월 31일 오전 6시고요. 도시가 형성된 게 12월 31일 오후 3시고요. 산업혁명은 12월 31일 밤 11시 40분입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렵체집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우리의 머리는 우리 뇌는 수렵체직에 잘 적용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공감해 주셨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물어봐야겠지만 대체로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직장 상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수렵체직기에는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 또 만나겠죠. 어제도 또 만났고 오늘도 또 만났어요. 관계를 넓힐 그 그 계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도 가면 직장도 동호회도 있죠. 뭐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의 소셜 채널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쳐 있어요. 관계 속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고독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고독은 수렵체직기에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고독은 현대인의 생존기술입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관계를 끊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150개의 총알 밖에 쓸 수 없는데 나는 지금 내가 나의 관계를 유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총알은 500개예요. 그럼 너무 지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관계를 자발적으로 잠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을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 아까 그 친구 청소년 혼자 밥 먹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두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처음에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사회적 자본 내가 관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인은 없어요. 나는 5천명을 친구로 들을 수 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많아봤자 200명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